아기자기야 아기작이 형이 너무 잘 꾸며놨네. 와.. 저런거 소품들이 그자? 건부모도 놀고 있구요. 아.. 진짜.. 이런 것들을 어디서 다 사다가 모았을까 아이가? 저 사진하고 나비하고 한번 봐봐. 아.. 단지 봐라. 저 단지들은 붙어있네. 전부 다. 아.. 너무 이쁘다. 아.. 이쁘네. 아.. 이쁘다. 이거는 무슨 나무? 자기야 이봐. 이거 이거 대나무같이 생겨요. 와.. 소금에 상대방이 되는 자동으로 반품함 설치합니다. 와아.. 자손으로 반품함 설치합니다. 반품함과 고기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수월함에 대한 소환으로는.. 자동으로 반품함 설치합니다. 너무 짧게 지도돼. 그니까 파키는 좋은데?